경제부 김정우 기자와 지금까지 내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돈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정말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금리가 낮아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다가 이제는 반대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멀쩡했던 기업이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흑자도산, 흑자부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잘못 풀었다가는 물가도 잡지 못하고 부실도 키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자니 옥석 가리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참 걱정인데 당장 아파트 지어놓은 게 분양이 안 되면 그 건설사들한테 돈 빌려준 곳도 위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증권사 저축은행 쪽에서 부동산 사업에 빌려준 자금이 80조 원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은 잘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만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손해도 엄청나게 커지는 고수익, 고위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20% 정도 연체가 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오늘 시장에 돈을 조금 풀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최근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분양 사태를 모두 막을 수 있을지는 미주수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도 봤듯이 작은 충격에도 우리 금융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도 참 힘든데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성장률을 좀 낮춰 잡는 전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1.8% 성장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6개월 전보다 무려 0.5%포인트 낮춰서 잡은 건데요.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도 이 정도다. KDI는 경기 둔화 국면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정부가 세심한 경제 정책을 세울 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경제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